작년 12월에 3번 폭발한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폭발이 2022년 1월 14일 새벽 2시 42분에 4번째 폭발을 하였고, 이후에도 화산은 계속 분화활동을 이어갔고, 15일 오후 1시 10분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통과의 화산 폭발에 따른 쓰나미 예측에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쓰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3m의 쓰나미를 예측했고, 결국 실제 관측된 쓰나미의 높이에 따라 예측을 거듭 수정했습니다. 일본 해안가에 도착한 쓰나미는 일본 기상청이 예측한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일찍 도착했고,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해일보다 더 크게 나타나 일본 당국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 통과는 한때 수도 전체에 두꺼운 화산재가 쌓여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통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연안도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일본에서 최소 30척의 어선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태평양 통과 화산이 폭발한 후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의 후지산을 생각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 111개의 활화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후지산의 분화구는 44개에서 300개로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힘을 모으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후지산 인근 야만하시연과 와카야만에서 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리터 규모 5.4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또다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조만간 후지산 대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본 기상청에서는 서둘러 재난관련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이 있으며, 두 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707년 일본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세대를 거쳐 아직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707년 10월 28일 오후 2시경, 난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도카이 대지진의 세 가지 대지진이 동시에 터지며, 난카이 트로프의 모든 단층이 파열되었고, 역사상 마지막 후지산 분화가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1707년 후지산이 폭발 49일 전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6의 호에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호에이 지진으로 인하여 주택 6만 채가 무너지고,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9일 후에 일본 후지산이 폭발했고, 이는 역사상 호에이 화산폭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와 49일 후 폭발한 후지산의 대폭발은 49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차로 대지진과 화산폭발이 발생하면서, 일본을 3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난카이 트로프와 후지산 폭발, 도미노 폭발에 대한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호에이 지진이 없었다면, 후지산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본의 지진학자들 대부분은 지진과 화산은 연동되지 않는다고 믿기에, 호에이 지진과 후지산 폭발을 별개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제는 유럽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처럼 지진과 화산을 연동하여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호에이 후지산 폭발은 8억 입방미터의 화산 물재를 생성했으며, 이는 2000년만의 가장 큰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거의 2000년동안 후지산은 17번 분하했습니다. 화산 내부에 축적된 마그마가 길수록 분출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후지산은 300년 이상 동안 휴면 상태였으며, 일단 폭발하면 북반구를 뒤흔들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후지산 폭발에 대비해 새로운 대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난카이 트러프가 또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에는 후지산 근처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지산의 산채 팽창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